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시태영의 엠소문이에요. 네, 사실 미국 시각으로 12월 22일, 사실 그저께 발표가 난 얘기이긴 한데 내가 다른 컨텐츠를 하느라 이제 거기서 이제 2020년 역사 결산할 때 내가 짤막하게 언급을 했을 거예요. 유현진 선수가 워렌스판상을 받았죠. 이 워렌스판상을 받으면서 그럼 도대체 이 워렌스판은 누군가? 그거를 좀 사람들이 주목은 하는 것 같아. 사실 진짜 야구에 관심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워렌스판이라는 이름을 다 들어봤을 전설의 왼촌투수거든요. 약간 왼손 매덕스 생각하면 돼요. 그 피칭 스타일. 그래서 한번 오늘은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다승 왼손투수인 워렌스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은 이 워렌스판에 대한 얘기에서 피트, 유현진 선수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름은 워렌 에드워드 스판이에요. 그래서 1921년 4월 23일생이었고, 지금 살아있진 않아요. 2003년 11월 24일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뉴욕주 법발로 출신인데요. 그리고 이제 선발투수였고, 그 보스턴 비스라는 팀 이름을 잠깐 쓴 적이 있어요. 브레이브스가. 이 브레이브스의 역사는 1871년 보스턴 레드스타킹스로 시작을 했는데, 이 브레이브스의 역사는 쭉 내셔널리그에서만 있었고요. 그리고 잠깐 비스라는 이름을 쓰다가, 이 비스라는 팀은요. 비, 꿀벌팀이었어요. 꿀벌팀 이름을 심리스로 썼다가, 그 브레이브스 팀을 썼는데, 근데 이제 그 아마 그 원시인 차별? 약간 그런 의미가 있어가지고, 도끼표를 아마 없앤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브레이브스 팀 이름을 쓰기로 했고요. 그래서 1940년에 자유계약으로 입단을 하죠. 네, 이렇게 생긴 사람이고요. 저때도 도끼표인데, 저때는 A가 아니고 B라고 돼 있었어요. 보스턴 브레이브스 입단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워런 스파은, 근데 메이저리그 데뷔가 1942년이었어요. 1942년이었고, 1943년에서 1945년까지는 제2차 세계대전, 유럽전선에 참전을 했고, 그,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천십자 훈장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브스에서 활약을 했고, 이 브레이브스가 이제 보스턴에서 미러키로 연고지로 옮기는 것, 그 시대까지 활약을 해요. 그리고 이제 스파이 떠난 다음에, 브레이브스가 연고지를, 이제 지금의 애틀랜타로 옮기게 되죠. 근데 이제 애틀랜타가, 그, 1996년 애틀랜타에서 올림픽을 하고 난 다음에, 1997년부터 터널필드를 쓰거든요. 올림픽이야고장을. 그 다음에 이제 1990, 그 다음에 몇 년 전부터 경기장을 또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고요. 그래서 애틀랜타로 연고지를 이전하고 나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그 브레이브스예요. 근데 이제 스파은 1965년 이후에는, 여러 팀을 전전하다가 은퇴를 했죠. 그래서 이 브레이브스 전설의 그 에이스 또는 선발진의 계보가 있어요. 그, 이제 브레이브스 전설의 그 투수진 계보가 있는데, 1세대, 브레이브스의 그, 전설의 원투펀치 1세대가, 이 워런 스파나고지 아닌 세인이에요. 응. 스파은 왼손투수, 세인은 오른손투수, 그 좌우 원투펀치가 있었고요. 그 다음 브레이브스의 에이스 다음 세대라고 하면, 이 너클볼 투수 필니크로가 있어요. 너클볼 투수들 중에서, 300승을 한 투수가 이 사람밖에 없어. 응. 필니크로. 이 필니크로 다음에, 이 필니크로는 아직까지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크로 이후에, 이제, 뭐, 팀 웨이크필드라든지, 뭐, RA 디키라든지, 너클볼 투수들은 꽤 있지만, 니크로만큼 유명한 사람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3세대, 그레그 매덕스하고, 탐 글래빈, 그리고 존 스몰츠, 이 전설의 원투쓰리가, 그 다음 시대예요. 1990년대 시대. 응. 그래서, 그, 철자가 틀렸는데, 좀 이해 좀 부탁하고요. 그래서, 매덕스, 글래빈, 스몰츠, 매덕스가 오른손, 글래빈이 왼손, 스몰츠는 오른손인데, 보통 매덕스하고, 글래빈이 정규 시즌에서, 앞에서 끌어줬다면, 포스트 시즌 가면, 이제, 바람막이 비켜주고, 페이스메이커 비켜주고, 스몰츠가, 임팩트를 과시하는, 약간, 브레이브스는 약간, 원투쓰리가 보통 그랬어. 포스트 시즌에선, 스몰츠가 강했어요. 그리고, 스판이, 통산, 스몰한 시즌 동안, 363승, 245패, ERA 3.09로 기록을 했는데요. 자, 역대, 왼손 투수 최다승이고, 전체 다승 6위에요. 1위가 싸이용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요. 그, 자, 363승을 했는데요. 그중에, 완투한 경기가, 거의, 모든 경기를, 완투해서 이겼다는 건 아니고요. 뭐, 중간에 내려왔던, 이긴 경기가 있었지. 근데, 완투 경기가, 382경기가 있었다는 거죠. 완투패도 엄청났겠지. 응. 그리고, 완봉승이 62경기, 탈삼진이 2583개로, 좀 5243과 3분의 2인 치고는, 삼진이 좀 적어요. 근데, 이제 수비 무관투구 접수가 3.44로, 그, FIP가 3.44에요. 근데, 당시 시대적 상황이, 사실 삼진보다는, 맞춰잡는, 투수들을 좀 많이 좋아했다 그래요. 사실, 매덕스 같은 경우는, 그냥, 매덕스가 스판보다 삼진 많이 잡았어요. 응. 그게 이제, 되게 이색적인 기록인데, 통산 타율이 1할 9푼 4리로, 투수치고 잘 쳤어. 그리고, 안타가 이제, 363안타인데, 이게, 명의의선당 투수들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의 승수하고, 타석에서 안타 기록이 똑같은 투수에요. 잘 쳤다는 얘기죠. 이게 진짜, 투수 타율이, 1할 9푼만 돼도, 진짜 잘 치는게요. 메디슨 범가더가 통산 타율이, 1할 8푼 3리에요. 그리고 이제, 잭 그레인키가 통산 타율이, 2할 1푼 9리, 둘 다, 뭐, 실버 슬러거도 받고, 뭐, 홈런도 좀 치고, 그런 투수들이죠. 자, 근데요, 스파은요, 메이저리그 풀타임은, 1946년이 처음이었어요. 왜 이렇게 늦었냐면요, 1942년에, 데뷔 시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때 브레이브스 감독이, 케이시 스탠겔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스탠겔은, 선수 시절은 우익수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저스, 브레이브스, 양키스 감독을 거쳐서, 매체 창랑 감독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양키스 감독을 하는 동안, 월드 챔피언은 무려 7번이나, 한 전설의 감독이에요. 무려, 뭐냐, 5시즌 연속 월드시리즈 챔피언을 달성한 적이 있어요. 양키스 최고의 전성기 때야, 저때가. 저때, 그, 케이시 스탠겔이, 저때 저렇게 많이 우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요, 그때 양키스의 중심 타선에는, 미키멘트라고, 루어조메리스가 있었어요. 그, 그 시대의, 그, 감독이었으니, 우승을 못하는 게 이상한 거지. 그리고, 1962년에서, 1965년까지, 매체의 창단 감독이에요. 아마, 대니얼 김 해설위원이 아마, 이쪽 매체와 관련된 얘기는, 되게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양키스하고 매치해서, 둘 다, 37번이라는 번호는, 영구결번이에요. 양키스는, 아무래도 이제, 레전드 감독이니까, 영구결번을 했고, 그리고, 매치해서, 초대 감독이니까, 영구결번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스탠겔은요, 선수보다는, 감독으로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갔고요. 감독으로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1975년에, 림프암으로, 그, 죽었죠. 근데 이 스탠겔 감독이, 1942년 시범경기 때, 이제, 메이저리그 초짜 투수인 스판한테, 상대 타자였던, 피위 리즈한테, 빈볼을 던지라 했대요. 약간, 그, 상대팀하고, 좀, 그, 약간 보복성 관계가 있었나봐? 그래서 빈볼을 던지라고 했어. 근데, 당시, 초짜 투수였던 스판은, 나는 빈볼을 던지지 않겠습니다. 해가지고, 진짜, 그냥, 정면 승부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스탠겔 감독이, 감히, 신참이, 감독의 지시를 거부하냐, 하면서, 감독 지시를 거부를 이유로, 이제 스판이 이때, 스탠겔 감독한테 찍혔어요. 찍혀가지고, 마이너로 내려갔어. 그 다음에, 이제 시즌 막판에, 네 경기밖에 못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스판이, 세계대전, 참전을 하면서, 세 시즌을 자리를 비웠죠. 그래서, 이제 벌치 전투도, 그, 참전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철십차 훈장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스탠겔이, 그래서 스판이, 군대를 가니까, 1943년에, 스판이 없잖아. 아니, 몰라, 스탠겔 감독이, 1943년에, 스판을 쓸, 쓸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스판은 군대에 갔어. 끌려간 건지는, 아마 그때는, 징집이었을 거예요? 응. 그때는 징집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이 하도, 전세계가 전시 상황이니까. 그리고, 그때는 사실, 징집이 오히려, 편할 수도 있었어. 그래서, 1943년에, 이, 브레이브스, 감독의, 사임을 하게 돼요. 성적 부진으로. 그때 이제, 스탠겔 감독이, 스판을, 마이너리그로 강등했던, 그 지시를, 나는 후회한다. 왜, 내가 그때, 스판을, 마이너로 내렸을까. 꺼이꺼이. 후회한 뒤에는, 이미 늦었죠. 감독 잘렸으니까. 근데, 그 이후, 이제 스탠겔은, 이게, 약팀에서 감독을 하면, 좀, 못했는데, 강팀에서 가니까, 잘한 거야. 그러니까, 이미, 그, 단장이, 선수들을, 되게 좋은 선수들을, 많이 사놓고, 단장이, 그 판을 짜놓으면, 운영을 되게 잘하는 거야. 그래서 스탠겔이, 그 양키스의 전성기를 만든 거예요. 그 미키맨틀의, 그 시대를. 어쨌든, 그래서 스판은,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스판은,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군필자의, 무서운 질주를 보여줬어요. 거의 이제, 만 25세? 만 25세의, 본격적인 풀타임을, 시작했는데, 20대 후반에만, 86승을 짓고요. 그러니, 이제, 온전하게 뛰었던, 30대에는, 202승 찍었고, 40대 가서도, 75승을 찍었어요. 에이징 커버가, 되게 늦게 온 거야. 그, 이제, 젊을 때는, 빠른 공도, 되게, 위력이 있었다 그러죠. 유현진 선수가, 그러죠. 어깨 수술하기 전에는, 빠른 공도, 꽤 좋은 투수였죠. 근데 이제, 어깨 수술하고 나서, 유현진 선수가, 구속이 살짝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유현진 선수는, 이제, 지금 이제, 재구력하고, 타이밍으로 승부를 하는 투수가 됐는데, 명언이 있어요. Healing is timing. Pitching is upsetting timing. 타격은 타이밍이다. Pitching은 그 타이밍에 뺏는 것이다. 라는 명언이 있어요. 그쵸. 사랑도 타이밍을 잘 뺏어오는 거죠. 젠장. 자, 그래서, 21시즌 중에서요. 20승을, 총 13번을 했는데, 그중에, 6년 연속 20승이 있구요. 그러니까, 20승을 깔고 가는 투수란 거야.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리고 이제, 1947년부터, 1963년까지, 진짜 본격적인 풀타임을 던지면서, 두 자릿수 승수를, 17시즌 연속을 해요. 근데, 이 17시즌 동안요. 진짜 몸이 부상이 없었던 거야. 240이닝은 그냥 던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162경기 풀타임 선발 중에서, 240이닝 던지는 투수가, 거의 안 나오고 있죠. 아마, 2011년, 저스틴 벌랜더가 아마, 그 정도 던졌나? 그러면, 그때까지는, 한 시즌에, 35경기, 36경기 선발 등판하는, 투수들이 있었어요. 에이스드 중에서. 근데 지금은, 뭐냐, 4선발하고 5선발도 기회 많이 줘가지고, 지금은, 32경기에서 33경기가, 풀타임이죠. 대부분은. 조금 휴식 많이 주면, 30경기? 그렇다고는 하는데, 이제 스탭뮤지얼이, 그는 영원히,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수 없는 선수다, 라는 말을 남겼다 그래요. 당시대의 타자인데, 뮤지얼이, 이런 말을 했던 이유는요, 이 스판이, 내구성이 너무 좋으니까, 그, 뭐냐, 도대체, 몸이 하자가 안 생겨서, 어, 이 선수는 은퇴 안 할 거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네, 결국은, 은퇴는 했죠. 근데 이게, 스판이, 이게 꼭 그런 게 있다? 에이스들이, 그, 에이스들이, 약간, 그, 팀을 잘 못 만나거나, 아니면, 본인은 잘하고, 팀도 포스트 시즌까지는 잘 올라가는데, 우승을 못해. 약간 이런, 인연들이 있어요. 컷쇼가 사실 그랬죠. 정규 시즌은 항상 우승시켜놓는데, 우승을 항상 못했다가, 이번에 우승했잖아. 그랬는데, 그, 스판하고 브레이브스가, 얼마나 이 우승하고 인연이 없었냐면요, 애초에 브레이브스는요, 1914년 보스 시절 딱 한 번 우승했고요, 그 다음에 미러키 시절에, 1957년 딱 한 번 우승했고, 애틀랜타 와서도 1995년 한 번 우승했어요. 월드 시리즈를, 세 번 밖에 못했어. 바비 콕스 감독이요, 못한 게 아니야. 그, 브레이브스 최고의 감독은 바비 콕스예요. 그래서, 내셔널리그 챔피언을 무려, 17번을 해요. 근데 월드 챔피언을 세 번, 준우승 14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보스턴 브레이브스 시절 때, 그래서 보스턴 시절에, 그, 리그 챔피언 무려, 10번 했고요, 그, 미러키에서 2번, 그리고 애틀랜타 와서도, 리그 챔피언을 5번까지는 해요. 응. 근데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내셔널리그 챔피언을 못해서 그렇지. 응. 그래서, 처음에는 내셔널리그가, 동부리그 서부지구 나누지기 전이었죠. 그래서, 그, 전 시절, 내셔널리그에서, 그 지구가 나뉘기 전에, 그때, 보스턴 시절에, 리그 챔피언이 많았던 이유는, 사실 그거 때문이에요. 이때는, 동부지구, 서부지구가 없어가지고, 그냥 각 리그에서, 정규 시즌 1위를 하면, 리그 챔피언이었어요. 그 리그 챔피언끼리, 월드 시리즈를 붙는 거였고, 그 다음에, 동부지구, 서부지구가 생기고 나서,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디비전 시리즈는, 1995년부터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1912년에 들어왔죠. 네, 2012년에 들어왔죠. 그렇게 따지면, 그, 브레이브스가요, 그래서 이제, 지구가 나뉘었어. 그, 지구가 나뉘고, 1969년. 그, 그때는, 서부지구였다 그래요. 그, 조지아가요, 조지아주가, 그때는 서부지구였어.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동부의 구단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그, 디비전 시대가 되고 나서, 그때, 브레이브스가, 동부지구로 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중부지구가 생기면서, 그, 저기, 뭐냐, 동, 그, 미국 동부에 있던 팀들이, 동부하고 중부로 나뉘어졌거든. 그렇게 되면서, 지리적으로, 브레이브스도, 동부로 다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부지구로 온 이후, 브레이브스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1년 연속 동부지구 우승을 해요. 더 놀라운 건요, 1991 시즌부터 하면요, 무려, 14시즌 연속 지구 우승을 한 팀이야. 선수 노조 파워 카운트 빼고도. 그런 팀인데, 그리고 또, 지금, 3시즌 연속 지구 우승을 했죠. 지구 우승, 리그 챔피언까지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리그 챔피언 되게 잘했고, 21세기 와서는 지구 우승만 잘했어. 그러니까 항상, 정규 시즌은 잘하는 팀이에요, 브레이브스가. 근데 우승하고 인연이, 진짜 지지리도 없는 거야. 그래서, 스판도요, 리그 챔피언 3번밖에 못하고요. 그리고, 월드 챔피언, 1957년에 딱 한 번을 해요. 그때 딱 한 번 하고, 그리고, 우승과의 인연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브레이브스에서 스판의 존재감이 어땠냐면요, 1948년, 그때는 보스턴브레이브스니까, 보스턴포스트에, 이 젤라드 허니라는 기자가 이런 시를 썼다 그려. 첫날에 스판을 등판시키고, 다음날에 세인을 등판시키자. 다음에는 하루를 쉬고, 그 다음날에는 비가 온다. 그 다음날에는 다시 스판, 그 다음 세인, 두 번째 로테이션이죠. 그 다음에는, 원하는 내 이틀 동안 비가 내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선발 로테이션이, 3명 내지 4명이었던 거예요. 3명 내지 4명으로 돌리는데, 그, 그때는 막 이제 이동일도 있고, 비도 오고, 하여간 뭐, 스판하고 세인이 등판한 다음에는 비가 오기를, 진짜, 이때 브레이브스는, 워런 스판하고, 쟈니 세인 이 원투퍼치만 빼면, 별 볼일 없는 투수들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브레이브스에서, 스판하고 세인의 이 원투퍼치가, 얼마나 존재감이 컸는지 알 수 있겠죠? 사실, 이때보다 더 있던 시대가 브레이브스가요. 매덕스, 글래빈, 스몰츠, 원투쓰리가 있을 때예요. 그리고 이제, 그, 뭐냐, 2013년하고, 2014년 다저스가 그랬죠? 그, 2년 동안, 컷쇼, 그레인키, 뉘현진, 이 3명을 돌리고도, 월드시리즈를 못 올라왔죠. 컷쇼 때문에. 뭐, 그랬던 적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1957년, 스판이 30대 후반일 때, 이때가 진짜, 몰라, 개인 성적은 이때가 최고가 아니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를 최고의 시즌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는요, 스판이 커리어 시절 유일하게 월드 챔피언을 했던 시기가 1957년이에요. 미러키 브레이브스 시절, 그리고, 그, 싸이 영상이, 1956년에 생겼어요. 그, 1956년에 내가 이기로, 그, 아마 흑인 선수가 받았나? 내가 이기면 그래요. 그, 리그로 리그 얘기할 때, 내가 얘기했었나?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제2회 싸이 영상을, 이 워렌 스판이 받아요. 근데 이때는 양대 리그 통화 한명만 줬기 때문에, 지금은, 싸이 영상을 리그 각각 한명씩 주죠. 그 다음에 지금은, 구원투수상도, 리그별로 한명씩 주잖아요. 그, 호프만상하고, 리베라상, 응, 그렇게 한명씩 주죠. 뭐, 어쨌든 뭐 그렇게 준다 그래요. 자, 그랬는데, 이제 스판이, 만 39세 이후에도, 그러니까 40대에도 또, 이 더 두번을 찍어요. 근데 이제, 1963년, 이때가, 1922년생이었으니까, 응, 맞지? 1922년생? 응, 어쨌든, 어쨌든, 그, 40대에, 1963년에, 23승을 찍어요. 근데 그때 이후 이제, 급격히, 에이징 커브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에이징 커브가 와가지고, 1963년에, 결국 시즌 중간에, 불펜을 밀리고요. 그래서, 그래서 1965년은요, 팀을 떠나요. 그래서, 매치하고, 그, 매치가 그때 이제, 그, 스탱게르 감독의, 세번째 시즌이었죠. 근데, 그 시즌 끝으로, 스탱게르 감독이, 은퇴를 했고, 스탱게르 감독은 별로 인연이 안좋았나 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뉴욕에서, 영구지를 이전한, 샌프란세스코 자이언츠로 가서, 거기서 잠깐 뛰어요. 거기서 잠깐 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독립리그, 멕시칸리그, 막 이런데까지, 전전하다 은퇴를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은퇴하고 나서, 당연한 얘기겠지만, 브레이브스에서는, 이제 21번을 달 수가 없어요. 21번은 워렌스파넬 번호야. 그, 당연한 얘기겠지만, 명예전당 한 번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 클리브랜드 인디언스, 캘리포니아 에인젤스, 이, 마이너리그, 투수코치, 뭐, 이런 팀들의 투수코치를 했고요. 일본에서 히로시마 도요카프 팀에 투수코치 한 적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년에, 말년에 이제 스파이 오클라우마에서 지내다가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999년에, 워렌스파상이 제정이 돼요. 이제 오클라우마 스포츠 박물관에서 시장을 하는 건데, 아직은 양리그 통한 한 명만 줘요. 그리고 이제 왼손 투수다 보니까, 이 워렌스파상은 왼손 투수한테만 줘요. 왼손 투수의 가치를 살린다는 의미로. 그 다음에 이제 2003년에, 그 오클라우마에서 죽고, 그래서 고향이었던 뉴욕주 버팔로, 지금 그 토론토 블루즈에 있어요. 트리플 A 팀이 있는 곳이죠. 그, 워렌스판 스트릿? 워렌스판 로드? 뭐, 그, 뭐냐, 미국은, 그 동서도로하고 남북도로를 부르는 그 이름이 다르잖아요. 어쨌든, 뭐 그렇게 도로가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애틀랜타는, 그, 터너필드는 워렌스판의 동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새로운 경기장으로 옮겨서, 그, 스판의 동상이 아마 그 앞으로 갔을 수도 있는데, 근데, 미러킷 사람들은요, 왜 스판의 동상이 미러키에 없고, 애틀랜타에 있느냐, 약간 이거를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대요. 스판은 애틀랜타 연구에서는 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미러키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데, 근데 어쩌겠어요. 팀의 역사가 브레이브스인데,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터너필드에 있을 때 워렌스판의 동상은, 네, 이 자리에 있었다 그래요. 워렌스판. 그래서 이제, 워렌스판 상을 수상을 하는데요. 자, 워렌스판 상, 이, 역, 그래서, 다승평균자책점, 탈산된 세 가지 지표로만, 독자적인 기준에 의가하여 시상을 한다는데, 그 독자적인 기준은 뭔지는 모르겠어요. 싸이 영상처럼 확실하게, 그, 근데 싸이 영상도 솔직히 말이 많아요. 싸이 영상도 기자들 투표를 주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이 수상자들은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 동안은 랜디 존슨이 받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최고의 투수들이 받는 상이다 보니까, 왼손 투수들이 받는 상이다 보니까, 사실은요, 싸이 영상 받은 투수들이 중복해서 받는 경우가 많아요. 왼손 투수들 중에서, 싸이 영상 받고 워렌스판 상 못 받은 투수는 없어요. 거의. 그래서, 그, 2002년에, 랜디 존슨이 4년 연속 수상을 했고, 그리고 내가 알기로, 그, 2002년에는, 그, 내가 알기로 아메리칸 리그가 베리지토가 싸인 영상이었거든요. 응, 근데, 그때 내셔널리그가 랜디 존슨이 있어가지고, 그, 못 받았던 걸로 알고요. 2003년에, 앤디 페티트가, 이 워렌스판 상을 받아요. 2003년에, 그때 때가 싸이 영상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응, 클레멘스는 아니에요. 2003년 싸이 영상이 누군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내가. 응, 넘어갈게요. 2003년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그리고 2004년에는, 내셔널리그가 로저 클레멘스였고, 아메리칸 리그가 요한 산타나였거든요. 응. 근데, 요한 산타나가 이때, 아메리칸 리그의 싸이 영상을 만장일치로 받았죠. 20승 찍으면서. 그 다음에, 2005년에, 그, 돈 트레일 윌리스가 많아요. 2005년에, 내셔널리그 싸이 영상이, 크리스 카페터였고, 아메리칸 리그 싸이 영상이, 바톨러 콜론이었거든. 응. 근데, 아, 2003년 생각났다. 2003년 아메리칸 리그 싸이 영상, 할라데이다. 아메리칸 리그 싸이 영상, 할라데이에요. 내셔널리그는, 때 기억 안 나요? 그때, 매덕스는 아니었어. 확실한 건. 매덕스는 아니에요. 2003년 내셔널리그 싸이 영상, 갑자기, 아는 사람들? 아, 그냥 내가 나중에 찾아볼게요. 그래서, 2005년에, 그, 아메리칸 리그가, 그, 콜론이 왔고, 내셔널리그가, 그, 카페터가 받았는데, 사실, 2005년에, 윌리스는, 다 승강이었거든요. 윌리스가 받았고, 그러고 나서, 윌리스는, 2006년, 월드베이스북 클래식에서, 이승엽 해설이라는한테, 초구 홈런을 받죠. 그리고, 패전투수가 되죠. 자, 그 다음에, 2006년에, 다시 산타나가, 통합 트리플 크라운의, 아메리칸 리그, 만장이치 싸이 영상을 또 받아요. 이때, 2006년에, 내셔널리그 싸이 영상이 아마, 그, 누구였더라? 2006년에? 아, 2003년 내셔널리그 싸이 영상, 나 생각났어요. 에리까니. 이렇게 생각이 나네. 그 2006년이, 내셔널리그 싸이 영상이,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응, 2006년? 좀, 끼리릭끼리릭 좀 해 볼게요. 어, 2006년? 이때, 아, 2006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내셔널 싸이 영상, 아메리칸은 사타나였고, 응, 어, 2006년, 그때, 또 최고의 투수가 누가 있었지? 응, 어쨌든,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응, PB는 아니었어. 2006년에 PB는 잠깐, 그 시험하는 시즌이였어. 그렇구요. 그때의 확실한 건, 구원투수는 아니었어요. 구원투수는 아니었고, 2006년 내셔널리그 싸이 영상이, 베킷은 2006년에 아메리칸 갔고, 그리고, 2006년에, 응, 몰라, 넘어갈게요. 응, 2006년 넘어가고, 아, 2006년, 생각났다. 브랜드네비다. 응, 2006년에 브랜드네비였어. 내셔널이. 2007년에서 2009년까지, 아메리칸, 아메리칸 리그가, 이제, 2007년에, 스판상을, 사바시아가 받아요. 2007년에, 내셔널리그가, 제이크피비가 받았고, 만장일치였고, 그, 아메리칸 리그가, 사바시아가 받았죠. 근데 사바시아는, 싸이 영상은, 이때, 2007년 한 번밖에 못 받아요. 예를 들면, 2008년, 아메리칸 리그 싸이 영상은, 클리플이었고, 2009년, 아메리칸 리그 싸이 영상이, 잭 그레인키였어요. 그리고, 2007년에, PB가 받고, 2008년, 내셔널리그, 2009년, 내셔널리그는, 2년 연속, 팀 닌스컴이었어. 그리고, 2010년에는, 왼손 투수, 데이비드 프라이스가 받아요. 아메리칸 리그 싸이 영상은, 못 받아요. 프라이스가. 이때, 2010년이, 그, 펠릭스 에레난데스가, 이때, 받았거든요. 그리고, 2010년이, 그때, 내셔널리그 싸이 영상은, 할라데이였어요. 양대리그 한 번씩 받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11년부터는, 컷슈의 시대예요. 그, 랜디 존슨이, 4번 받았잖아요. 사바시아가, 3번 받고, 근데, 컷슈가, 4번 받아요. 이때부터는, 컷슈의 시대인데, 컷슈가, 2011년에, 싸이 영상 봤고, 그, 2011년에, 싸이 영상 처음 봤고, 워렌스판상도 봤고, 그리고, 2012년에는요, 컷슈가, ERA 타이틀을, 1등을 했는데, 다승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지오곤잘레스가, 이때 다승왕이라 받았고요. 그리고, 그, 2013년에서, 2014년까지, 클레이튼 컷슈가 받아요. 2년 연속. 싸이 영상도, 2년 연속 봤죠? 근데 이때는, 진짜,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2013년, 2014년은요, 컷슈가, ERA 1점대를 찍었어요. 1점대를 찍어버려가지고, 그, 그 다음에, 2014년에는, 20승 찍고, 그러니 뭐, 그, 그리고, 2014년에는, 컷슈가, 만장일치를 받고, 그리고, MVP까지 따요. 리그 MVP까지 땄는데, 뭐, 워렌스 판상을 못 받겠어? 그, 2011년에, 아메리칸 리그가, 벌렌더가 싸이형 MVP 독식을 했죠? 오른손이었고, 그리고, 2012년, 내셔널리그가, 2012년때, 잠깐 딴 선수가 받아요. 2012년 싸이형 상이, 그, 누구였더라? 음, 지금, 기억 복귀하고 있어, 갑자기. 음, 있었는데, 2012년은 컷슈가 아니었거든요? 음, 근데 다저스는 아니었어. 2012년은. 음, 어쨌든, 음, 그리고, 2012년, 아메리칸 리그가, 그때가 프라이스였나? 음, 어쨌든, 이쯤에 프라이스가 한번 받아요. 이쯤에 프라이스가 한번 받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013년에, 아메리칸 리그 싸이형 상이, 맥스 슈어저 였고, 그 2014년, 아메리칸 리그 싸이형 상은, 어, 2014년이, 아메리칸 리그가, 어, 생각이 또 안 나네, 한번 넘어갈게요. 내가 뭐, 그거 다 외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2015년, 델러스, 델러스 카이클이 아메리칸 리그 싸이형 상 받으면서 읽었죠? 내셔널리그가 2015년에, 그, 제이크 아리에타가 받아요. 음, 아리에타가 이때 받고, 그,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2016년에는, 워렌스 판 상은 존 레스터가 받고요, 염수의 저주 깼죠? 레스터 갈 때, 염수의 저주 깨뜨렸고, 그 다음에, 2016년이 그때 싸이형 상이, 그, 딴 사람들이 받았을 거야. 아마 오른손들이 받았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 어, 슈어저가 이때 또 받았나? 음, 아니면 말고, 그 다음에 2017년에는 다시 컷슈가 받아요. 이때 스판상은 다시 컷슈가 받고, 그 다음에, 2018년에, 블레이크 스넬이 아메리칸 닉을 싸이형 상 받으면서 받았죠. 그, 2018년, 그렇고, 그리고 2019년에는요, 패트릭 코빈이 봤는데, 이게 좀 약간 말이 많아. 패트릭 코빈이 분명 유현진 선수보다 이닝을 많이 던졌고, 탈삼진을 많이 잡았어. 근데, 다승은 똑같고, 평균자 측점은 유현진 선수가 그때 메이저릭의 타이틀 1등이었잖아요. 그래서 탈삼진 지표에서 임팩트가 밀려가지고, 코빈이 밀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유현진 선수가 만약에 싸이형 상을 받았다면, 워렌스 판 상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냥 생각은 해봐요. 근데 이제, 2019년에 제이콥 디그로믹이 받았죠? 음.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아메리칸 리그 싸이형 상은, 세임비버가 만장일치를 받았지만, 왼손 투수들 중에서는 유현진 선수가 이번에 받게 됐죠. 사실 올해 2020년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메이저리그가 단축 시즌이 치러져가지고, 솔직히 풀타임 선발 투수들은 12경기 던지고 딱 끝났거든. 그래서 딱 12경기 등판한 선발 투수들 중에서 보니까, 이번에 싸이형 상은 오르손 투수들이 독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델러스 카이클이 ERA를 1점대를 찍은 건 맞아요. 다승도 유현진 선수와 똑같고. 그런데, 탈삼진 지표에서, 유현진 선수가 이번에 2윙 데뷔 탈삼진을 좀 많이 잡았고요. 그, 카이클이 너무 이제 맞춰잡는 거에 치중하다 보니까, 좀 밸런스, 지표의 밸런스에서 유현진 선수가 이긴 거야. 그래서, 네, 그, 유현진 선수가 올해 워렌스 판상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얘기는 그거예요. 유현진 선수의 워렌스 판상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오늘 만든 컨텐츠고요. 그,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유현진 선수가 올해 받은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스파의 이미지, 비슷한 스타일의 피처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받은 것 같아요. 약간 타자와의 수싸움으로, 그러니까 뭐, 카이클이나 브랜드 웹이나, 뭐 이런 선수는 그냥, 무장히 그냥 땅볼만 맞춰다 놓은 선수들인데, 다 그 땅볼만 유도하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이현진 선수가, 그, 스판한테, 그, 이제 스판상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이현진 선수가 소감을 발표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아마 인터뷰는 따로 할 거예요. 그, 유현진 선수가, 워렌스 판상과 관련된 인터뷰는, 따로 할 것 같은데, 그, 뭐냐, 주한미국대사관이, 유현진 선수의, 그, 수상을 축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 유현진 선수가, 그, 소감을,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 유현진 선수가, 좀, 그, 이번에, 이제, 그거지. 음, 아마, 아직 그렇게, 좀, 공식적인 인터뷰 석상에서는, 얘기를, 잘 안 했어요. 자, 이제, 그, 워렌스 판상, 음, 사실 작년에 더, 원래 받을 가능성이 더 컸는데, 음, 근데 작년에, 탈삼진하고, 이닝 때문에, 가산점을 받았는데, 작년에, 근데 패트리 코비는요, 싸이 형상 투표를, 10위 안에도 못 들었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받았다고. 음, 그리고 이제, 그,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도, 워렌스 판상이, 이번에 처음 나왔고요. 그, 그래서 블루제이스, 왼손 투수의 역사를, 지금 유현진 선수가 쓰고 있는 거야. 음, 그렇고, 그, 그, 그 다음에, 다승의 권위가, 하늘을 찔렀던, 그 시대의 스판이, 많이 이겼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앤디 페티트는요, 2003년에, ERA를, 4점 때를 찍었는데도 받았어요. 이러면, 싸이 형 투표는, 이때 제임이 모이어가 앞섰어요. 이때도, 흠흠흠흠흠흠, 말이 많았겠지. 대신에, 페티트가, 모이어보다 탈삼진을, 거의 50개 이상을 더 잡았어. 음, 그렇다고 해요. 그, 어쨌든 그래서, 그 다승 평균자 측점, 탈삼진 관련해서, 점수를 부여를 하면요, 그, 작년에, 그, 뭐냐, 유현진 선수가 총점 16점, 코빈이 총점 9점이었어요. 음, 그런데, 이제, 총점에서 좀 손해를 봤어. 탈삼진이 10위여가지고. 그런데, 올해는, 유현진 선수가, ERA 2위, 다승 3위, 했는데, 탈삼진에서, 칼이클이 엄청 미끄러진 거예요. 그런데, 유현진 선수가 올해, 탈삼진을 많이 잡으면서, 총점 7점으로, 되게 좋게 받은 거야. 음, 그렇고, 그렇고, 2006년, 요한산타나가, 유일하게, 트래프 크라운으로, 그, 워렌 스판상, 지표 모두, 1위를, 찍고 받아요. 어쨌든, 스판의 피칭의 정수는, 힘이 아닌 기술이다. 그래서, 스판의 투구간에 부합하는, 투수의 첫번째 수상이, 유현진 선수의 수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KBO 리그의 워렌 스판 같은 존재는, 사실, 송진우, 송진우 감독이 있는데, 그, 뭐냐, 유현진 선수는요, 그, 어디냐, 최근 3년동안 ERA가 2.30이야. 진짜 대박인거야. 그래서, 유현진 선수는, 사실 스카 보라스가요, 블루제이스를, 솔직히 유현진 선수, 1억 달러를 못 받았잖아. 어깨수수의 1억 때문에. 근데, 블루제이스가, 4년 8천만 달러에 잡았다? 아, 물론, 그, 연봉, 별로 못 받았지만, 그런데, 네, 참, 어떻게 보면, 원래 유현진 선수의 가치는요, 더 받아야도, 더 받아도 뭐, 더 받을 수도 있는, 그런 팀 선수기는 했어. 만약에, 어깨부상만 아니었다면. 그렇다고 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유현진 선수의 올해, 워런스 판상, 수상을 축하하고, 그, 내년에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한 시즌, 보낼 수 있기를, 바랄게요.